이 심사를 냉정하게 진행해주실 모모랜드의 심사단 아홉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심사단 아홉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이 리허설이라서 이렇게 힘이 없나 하고 봤는데 그게 진짜였구나. 신인 걸그룹인데 왜 신인 걸그룹 같지가 않고 되게 여유롭게 못하는데 왜 여유롭지.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와서 그런지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. 좀 많이 못했어요. 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뭐가 매력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되게 많이 실망스러웠던 무대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 촬영기자1호